내 뜻이 어떠하냐? 오신 부모님도 다담아도 있건만은 저 부모하더나 꼭 칭냐 할 게 없던 진질른 일찍다 또 전잘기 없냐 내 말을 듣고 보니 기특한 말이로다 하지 않은 것이나마 내가 지니고 건너가 너의 부친 위로 후에 내 말을 잊지 말고 모녀가 너의 의를 주자 부인의 너 부친 척은 너는 말씀하옵지니 가르치심을 받수리다 해가 누가 양식을 부이 주워 시비 안동해 그리 보낼 때 이때야 신공사는 따로 길을 기다리고 반대쪽 제 목소리 딸굽은 줄 짓을 하고 왜 아무도 냐고 하별도 잔뜩을 한다 아이고 내 딸 심샤 괜찮아 니가 왜 묻으느냐 눈별을 강취로 거짓이 침대장 묻으느냐 대만풀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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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인 너의 바람기부리 아이들 심샤 오늘야 오늘야 나라 여행 나의 고친 백제 그도로 수를마을 찬찬찬찬찬 저지 니가 지금 잊은 거라 그만 국내 사람을 보고 콩콩 짓고 나서도 신청을 만기고 아 아 아 아 아 아